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 경기미뇨 태평가인데요. 무슨 장단이라고 배우셨어요? 굿거리 장단이죠. 네, 이건 굿거리 장단에 맞춰서 아주 흥겨운 신나는 미뇨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요새 짜증나는 일 많으시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짜증도 풀어보시고 또 같이 추임새도 해주시면서 또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쪽 손을 들으며 우리 미뇨를 감상하실 때는 추임새를 시원하게 내뱉으시면 더 흥겹게 같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쪽 손을 올리면요. 추임새 뭐라고 해야 하나요?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이쪽 손을 들으면 얼씨구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요. 저희 절대가 있고 좋아하는 추임새가 하나 있습니다. 예쁘다. 제가 이렇게 하면 예쁘다 한번 해주세요. 벌써 까먹으셨나 봐요. 다시. 얼씨구. 좋다. 네, 그러면 흥겹게 태평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얼씨구. 어떤 역할을 피하시나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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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쓰고 성화를 하시려는 것 속상하니도 하도 하니 떨리도 하니 서 살아가세 니나도 윌리야 윌리야 니나도 벌쓰고 하니 벌쓰고 하니 나를 깨끗한 걸 꽃을 찾아서 나 천사 소름이 풀받어 지켰던 장불이 다시 불타 고음수되고 수거하니 단물도 지는 못하니 좋아 미나노 이리야 이리야 미나노 벌쓰고 좋아 얼쓰고 좋다 얼쑤고 얼쑤고 꽃을 찾아서 날아는 얼쑤고 좋다 꽃을 찾는 꽃을 찾는 월나비는 향기를 쫓아 날아들고 황금같은 황금같은 백꼬리는 황금같은 황금같은 백꼬리는 사진도 날아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